대구 3부사 조지 동훈 스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3부사 조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불의 종류를 좀 방법, 종류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선 칭명 연불, 1, 2, 3, 4, 5로 그냥 나눠봤는데 칭명 연불이라는 건 글자가 이름을 일컬을 칭자 이름을 일컬어서 연불한다 관세음부터 소리내서 부르는 거예요 칭명, 이름을 일컬어서 부처님을 생각한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칭명 연불 소리를 내서 관세모살, 나마미타불 등등 각자 전시관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희망, 소원의 원력에 따라서 연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명 연불은 서가모님 부리도 나마미타불인 명호를 또박또박 입으로 해야 돼요 그냥 하지 말고 또박또박 입으로 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관세모살 부르든 어느 연불을 하든 그리고 또렷하게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연불할 때 우선 아주 내 귀에 들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불하면서 흐리멍텅하게 듣지 말고 또렷하게 또박또박 연불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렷하게 귀에 들려야 된다 이게 칭명 연불이다 그래서 일행산매, 다기암법도 쫙 오랫동안 계속 쉬지 않고 연불하는 거예요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생각에 이어지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연불하는 그런 소리와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연불한단 말이에요 소리가 이어지고 끊기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이어지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10분이면 10분 또렷하게 들려야 되고 또박또박 불러야 되고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행산매 쉬지 않고 계속 생각생각에 상속 이어지게 하란 말이에요 상속되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산란하더라네 반드시 산매에 들어와야 돼요 산매에 들어온다는 건 잡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집중, 몰입한다 여러분들 책을 열심히 독서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도 못 알아듣잖아요 툭 쳐야 그때서 깜짝 놀리고 쳐다보죠 이렇게 연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와도 모르게 연불하면서 동선 한번 다 쳐다보고 언제 귀에 들리고 언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언제 또박또박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불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산란심, 잡념이 없이 소리가 이어지고 생각이 이어지게 해서 내가 몸과 마음이 연불하는 관센보살과 나마음이 다 불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나와 내가 연불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관센보살도 잊어버리고 불러는 나도 잊어버리고 불은 나와 대상 관센보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연불 산매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무립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계속 연불 산매에 들어가서 이어지면 가피를 잊고 연불의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 연불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오래 한다 연불 부르는 거 또박또박 듣고 귀에 듣고 분명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행 산매 염렴 상속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소리를 안 내고 그렇게 그것이 계속 생활화가 되면 소리를 안 내도 연불 소리가 들려요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 소리를 내가 연불을 내고 관센보사를 안 찰러도 귀에 관센보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오래오래 하면 이 정도 돼야 연불 가피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애인 생각보다 더 무교감 신경을 발달시켜가지고 열심히 불러야 꿈이라도 관센보사를 볼 수 있고 가피를 입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들린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아미타브리나 관센보사네 시장모살에 모든 불보살림을 이름으로 일끌어서 부르는 것은 내가 그렇게 참 진짜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한몽땡이 다 바쳐서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지신규명례합니다 지신규명례가 목숨을 다 바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힘 그게 자력이요 자력이 뭐 이목고고 명상하고 참선한 것만의 자력이 아니라 연불도 똑같은 자력이에요 그런 게 흐리멍텅하게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그게 자력이야 그렇게 하면은 아미타브리나 관센보산가 내가 하나가 돼 아미타브리나 관센보산의 빛이 비쳐요 내 마음 안에 불성 안에 비치면 그게 하나가 되면은 그때서 나의 열심히 연불하는 나의 힘과 타력 불보살림의 공덕력의 그러한 힘 그 저 공덕상 공덕의 그러한 불가세한 힘이 이름만 불러도 얘기했다 했죠 이름만 불러도 그 힘이 자력과 타력의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자력과 타력이 하나 되는 데는 우리가 뭐 자력신앙이다 자력신앙 나눌 게 없어요 따로 타력신앙이라고 거져먹는 게 아니에요 자력신앙이 더 힘들어 연불하는 것이 앉아서 명상하고 이 먹고 이 묻자와도 드는 것보다 사실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니까 무엇이든가 똑같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자력과 타력이 하나가 될 때 연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될 때 아미타브리나 서방정태에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런 얘기가 별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아미타브리나 서방정태에 밖에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에요 그렇죠? 아미타브리 서방정태에 계시면 서방쪽 가서 만날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아미타브리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내가 만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밖에 있냐 안에 있냐는 따질 성질이 아니다 보통 유심종토 내 마음 안에 극락이요 내 마음 안에 아미타브리다 그러거든 따로 없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아미타경의 나무 아미타브리의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 전생 얘기 사후의 얘기를 계속 할 건데 그래서 왕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랑자 날생자 가서 태어나는 것이다 앉아서 지옥이고 앉아서 극락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지옥이야 내 마음 안에 극락이 아니고 가서 태어난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밖에 있냐 안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연부를 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를 해라 그런데 여럿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안 해도 되죠 입으로 간세무삭 입으로만 간세무삭 속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열심히 기도하고 앉아서 할 때는 큰 소리를 연불하는데 목욕할 때 화장실 있을 때 걸어다닐 때 이런 때는 좀 저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음 연불 고속 연불 이렇게 있는데 소리를 안 내고 하는 연불 소리를 크게 내고 하는 연불 그런데 소리를 낼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해라 그래서 여기에 고속 연불 절침해 칭명 연불이고 두 번째 고속 연불 큰 소리로 연불해라 그럼 큰 소리로 연불하면 열 가지 공독을 얻는데 열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잠이 안 와요 두 번째 마구니가 잡념이나 이런 게 전부 마구니라 잡념 들어오는 것도 마구니가 침범어들 안에 큰 소리로 하면 그 다음에 내 목소리 연불하는 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가겠죠 성견시방이라 시방에 동서남부 상방화방 시방에 다 퍼져나간다 네 번째는 지옥악의 축생의 3도가 다 멸해진다 지옥악의 축생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다 멸해진다 다섯 번째는 밖에 소리가 안 들리겠죠 큰 소리를 연불하면 속으로 생각하면 작성 소리가 다 들려 그럼 연불하는 거다 밖에 그 달리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로 하면 연불하는 그 마음이 흩어지도 않아 오롯이 돼 그래서 큰 소리를 연불하면 연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용맹스럽게 정진할 수 있다 여덟 벌 때는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아홉 번째는 산매 큰 소리를 연불하면 몰입하는 데 빨리 온다 속으로 하면 온갖 잡생각 다른 소리가 다 들리겠죠 그런데 산매 현전이라 큰 소리로 연불하면 오직 연불로 몰입하게 된다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열 번째는 왕생극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연불하면 열 가지 공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소리로 내서 연불하는데 우리가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그러죠 노는 입에 연불해라 입에 연불 연불은 입으로 하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관상염 연불이지만 입으로 하는 거다 자 입으로 연불을 한다 관세무살 관세무살 나먹이 타블 나먹이 타블 나먹이 타블 지장무살 지장무살 한다 그러면 지장무살 하면서 야 이노마 죽일놈아 요구를 할 수 있어 없어 같은 한 입 가지고 못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불을 열심히 큰 소리로 하면 요구를 하고 싶어도 안 해 아들이 연불하는데 옆에 속 새겨 그럼 야 죽일놈아 할 연불도 너는 관세 못 살리마 그러고 순서리로 내게 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입으로 짓는 업이 망어 거짓말 그 다음에 기어 속이는 말 그 다음에 악구 욕하는 말 양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 이간질 하는 말 이 네 가지예요 입으로 짓는 업이 그래 안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연불을 하는 입에서는 할 수가 없다 맞죠 그러니 우리가 구업이 신구의 사모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생활으로 짓는 게 지난 시간에 얼마나 업이 크다는 걸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는 안 된다 욕하고 거짓말하고 연불하고 동시에 안 된다 그래서 노는 입에 연불해라 욕할 새가 없어 속인 말 할 수가 없어 또 한 입까지 투입할 수가 없어 연불하는 입에는 그래서 고성연불로서 열심히 큰 소리로 연불하면 그 연불의 불보살림이 그 주위에 가득 차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내 경험이에요 연불을 계속 큰 소리로 하면 부처님이 와 계셔 연불하는데 신중님이 옹호해 주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주위에 꽉 계시다 신중님이 와서 옹호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잡잼 소리가 안 들리고 모두 사라져서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가지 구업을 질 수 없다 확실하죠 그리고 관상연불 부처님 모양을 관하는 연불 부처님 앞에 우리가 법당에 딱 앉아서 부처님을 쳐다보죠 그 다음에 연불 하잖아요 입으로는 연불하고 눈으로 쳐다보죠 그래서 관상연불은 눈의 연불이다 눈으로 쳐다보고 아 자비스럽다 아이 원만하다 저 거룩한 얼굴에서 부처님이 지금 막 2500년 차람 전에 영축산에서 설법하듯 설법하고 계시구나 앉아 계셔서 그냥 멍청이 앉아 있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연불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 부처님이 자비상에서 그 부처님이 원만상 얼마나 원만해요 얼마나 자비스러워요 얼마나 가라앉아 계세요 그럼 그걸 쳐다보면서 부처님이 진리의 설법을 하고 계시는 것까지 생각이 돼야 돼요 연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상연불은 눈의 연불이다 이미지 연불이다 관상연불은 상호를 보고 이미지 그 사람이 이미지가 있잖아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보고 내가 좋은 이미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관상연불이 부처님 상호를 보고 연불하는 거예요 관상 모양 상자 부처님 불쌍할 때 상자입니다 그래서 칭경연불하면서 30 이상 80종의 거룩한 부처님의 자비 원만상을 예경하면서 쳐다보면서 입으로는 연불한다 그 다음에 미간 백화상 여기서 방광한다 했죠 여러분들의 괴로움의 업장이 소멸하기 위해서 항상 빚을 쏴줘서 지혜 자비광명 자비광명을 써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렇게 연불 부처님 앞에 30 이상 80종의 원만 거룩한 상 앞에서 부처님의 상호를 눈으로 이미지를 보면서 연불을 고성으로 하면 그 다음에 부처님이 미간에 있는 백화상에서 빚을 쪼아준다 내 몸에 빚을 쪼아준다는 생각을 하고 연불을 한 말이에요 저 부처님이 화내고 있나 웃고 있나만 보지 마시고 저 부처님이 미간 백화상에서 나한테 빚을 쪼아주고 있구나 그래서 미간 백화상 하고 계시지 뭐하러 앉아 계셔 그죠? 그래서 관상 부처님 광명이 내 몸을 비춰주겠다는 형상을 생각하면서 연불을 해라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면 부처님 앞에서 보지 않고도 부처님 앞에도 마음속에 부처님 원만상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항상 석굴안 부처님을 처음 볼 때 너무 한의스러워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아픔에 통증이 심할 때 저는 진정제 뭐야 그게 진통제? 이걸 안 맞고 석굴안 부처님 그 관상 그 모양 자비 원만상을 내 몸에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되면 처음에는 많이 아파요 그런데 뒤에 가면 안 아파요 잊어버려요 석굴안 부처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연불의 힘입니다 오래오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몰입이 되고 산매에 들어야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산부사 부처님한테 많이 기여하고 의지합니다마는 가끔 석굴안 처음에 해인사 공부할 때 70년대 초에 참배 가서 내가 아침 새벽부터 12시까지 기도했던 한 시간만 참배하려고 했다가 거룩한 부처님 앞에서 너무나 자비스럽고 원망해서 그리고 환희스러워서 기도했던 그 생각을 하면은요 조금 뭐 요새 스님들이 스트레스 쓰면 안 되지만 조금 뭐가 올라오고 뭐가 걱정스럽고 이런 게 사람이라 없을 수 없잖아요 그 부처님 생각하면 싹 달아난다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해보세요 그래서 부처님들의 지갑에 보면 지킴이라 해가지고 관세 보살사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상들을 한 분씩 사진에 코팅해서 끼고 계시더만 그래서 나한테 이건 나의 지킴입니다 하고 보여주더라고 얼마나 거룩한지 나의 지킴입니다 어느 분은 부처님을 안방으로 갔다 등교실 왔다 왔다 갔다 한대요 부처님 사진이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왔다 갔다 옮겨 놓는데 그래서 나의 지킴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앞에 앉지 않아도 원만상호가 떠올리면서 연불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이제 연불이 잘 되면 법당이 없어도 법당이 없어도 지금 얘기하는 데 속벌한 부처님이 내 머릿속에 떠올려서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했듯이 연불이 돼요 생각이 돼요 생각이 나요 거기서 더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의 그 속벌한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 관세 보사나 모든 보살님이 이 허공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부처님이 3척이나 5척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고 6척이 허공에 꽉 차 있어 부처님 상호가 금빛 찬란한 부처님 상호가 꽉 차 있어요 제가 저녁에 한 시간씩 운동하는 데도 걸으면서 이 법당 마당을 걸으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화도 들고 여러 가지 연불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 도량에 꽉 차 있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그게 관상연불이다 그래서 관상연불은 이미지, 눈의 연불이다 도정석불자신령이라 이게 참 해인사 도정석불자신령이라 지련에 있는 글씨인데 천황문에 있는 글씨 도가 정미로우면 여러분 연불산매 특히 정성으로 열심히 일행산매 염련상숙에 일심불란으로 연불을 하면 도를 붙여 도를 붙여가요 솔직한 얘기로 불자, 무신교는 관계없지만 조금 잘못 믿는 이웃 종교 사람들이 보면 돌에다가 사람 눈 그려놓고 코 그려놓은 것뿐이 안 보여요 더 나아가면 우상이야 우리가 성기지 말라면 우상 성배 여기다 뺀티칠 한다니까 뺀티칠 해요 실질적으로 극히 드문 숫자지만 그런데 도가 정미로우면 이렇게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서 그런 관상연불을 잘하면 돌 부처님이 스스로 신령을 내 석불한 부처님이 저한테 진통제도 안 맞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더라 이거예요 방광을 하더라 이거예요 광명을 놓다 이거예요 신통을 놓더라 이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 연불하는 불자들 불교 신행하는 사람들 부처님 모시고 저 부처님한테 저를 하나 안 하나 이쁜가 안 이쁜가 미운가 따지지 말고 도가 정미로우면 석불이 스스로 방광을 하고 신령을 놓더라 나한테 그만큼 관상연불은 중요하다 우리가 108번뇌 108번뇌 번뇌는 나쁜 거죠 108가죠 탐진지 삼독이 기본이고 성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근본 세 가지 번뇌 거기서 108가지로 벌어지거든 번뇌가 여러분들이 갈등 겪고 사는 것 힘들어하는 것들 108가지인데 108번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관상연불 지금 설명하는데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경계를 보고 대상을 보고 안입이 있을 수 있는 위로 육군으로 내 몸에 달린 안입이 있을 눈과 코와 입과 입으로 몸으로 색성야미 족보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물들고 빠지고 헤어나고 못 헤어나고 이렇게 하죠 거기서 물들죠 이거 보고 보는 데에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념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죠 끌려가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살아서 오는 사람도 있죠 이게 우리 육군과 육경에 의해서 모두 다 발생되는 거다 그래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다 느껴 갖고 싶다 취하고 싶다 버리고 싶다 아름답다 보기 싫다 이쁘다 안 이쁘다 그래서 경계를 보고 분별심이 생기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별심 생기고 물들고 집착하다 보면 욕망이 생겨 욕망이 생기면 그걸 취하려고 막 질주한다 달려간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어디 뭐 좋다고만 막 열일 제쳐놓고 뛰어가죠 하던 일 톤 놓고 그게 이제 그게 욕망의 육 채우기 위한 걸로 해서 모든 거 다 놔버리고 질주해서 가는 게 우리 삶이다 그런데 눈으로 이 눈으로 보는 관상연불이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의 모습으로 꽉 채워버려요 아까 입으로 부처님의 연불을 하니까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속인 말도 할 수 없고 이간질도 할 수 없고 이러듯이 눈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눈으로 입을 아까는 입을 잠시로 잠궈버렸어 연불하는 힘으로 지금은 눈에 이미지 연불 관상연불은 이미지 연불 마음의 연불 눈의 연불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 모습을 눈에 꽉 채워버려 안 그래 꽉 채우면 다른 식이 안 일어나겠죠 번뇌가 이쁘다 안 이쁘다 유혹하는 예뻐서 쫓아가고 안 예뻐서 안 쫓아가는 유혹이 없겠죠 현상에 대해서 현혹이 안 돼 그러면 밖에 이쁘다 안 이쁘다 경계가 사라져 그렇겠죠 부처님의 이미 좋은 거룩한 모습으로 눈을 꽉 채워놓으니까 관상연불 부처님의 보고 연불한다 했잖아요 그 모습으로 눈을 꽉 채워놓으니까 다른 데에 현혹될 수 있는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편원을 하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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